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난데야니뽕 시간입니다. 저는 일본인 교사, 일본어 원어민 교수 구니 유타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즈 발음 전복하기 파트 2를 하겠습니다. 즈 발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복하기 위해 오늘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다치츠테토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발음은 뭐라고 읽습니까. 치유 유자로 적게 쓰여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추 라고 읽죠. 한글로 표기로 하면 이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추하고 추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치은은 대강 알겠습니다. 이거 쯔인가요. 가끔 이렇게 쓰 발음 하시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한글 표기로 되어 있는 그 자에 가까운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쓰 하고 이거는 추 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냥 일본어 그대로 제가 이 발음을 하겠습니다. 추죠. 추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쯔 말하고 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강 알아들으셨나요. 네. 오늘은 뭘 하냐면 이게 수인지 이게 추인지 한번 좀 알아맞춰보자.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지 귀를 좀 훈련시키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들 수 있다면 구별해서 알아들 수 있다면 발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쪽을 말하면 B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하겠습니다. 수 A입니까? B입니까? 네. 맞습니다. A 맞습니다. B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거에 가깝게 발음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를 이거에 가깝게 발음하는 일본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B였습니다. 자, 이번에 하겠습니다. 추 추 추 추 A인가요? B인가요? 한 번 더 할게요. 추 네! 이번에는 B였습니다. 대강 아시겠죠? 한 번 더 들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 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추 추 네. 맞아요. 추 네. 맞아요. 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갑니다. 추 에이 입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추 안 들렸다고요? 추 에이 입니다. 추 추 에이 입니다. 추 에이 입니다. 추 에이 입니다. 추 비 입니다. 추 에이 입니다. 네. 헷갈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걸로 다 알아맞췄다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그만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추 하고 추 쉽지는 않죠. 몇 번이고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 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일본어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렇게까지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나 주나 거의 비슷하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외국인으로서 일본어로 배우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발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한국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의식하면서 이거는 쉽지 않는 발음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약간 다르다. 생각하면서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첨복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 오늘도 투가 돌아가는 발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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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만난 쭈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쭈로 좀 잘못 발음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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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쭈고 이거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今日の授業は これで おしま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